네, 처지입니다. 누구 처지를 얘기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보죠. 네, 여야 대표 회담 때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최상력 특허법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내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민주당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야 대표 회담 본인들이 먼저 요구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중계하자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모두 발언만 했지 않습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니까 저는 계속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밀시 마크 회담을 하고 난다면 딴소리들을 할 것이다, 서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공개를 하자라고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 특험법에 대해서도 얻은 게 없고 그다음에 25만 원 이것을 현금 살포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얻은 게 없고 대신에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은 불가역적이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거. 민주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둘러싸고 3년 이상 된 영주권에 대해서 투표권 주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도대체 대표가 가서 회담에서 얻은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야 한동훈이 그렇게 당내에서 좀 어렵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는 63%를 받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어떤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뭐랄까 상황을 좀 돌리기 위해서 저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재생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프레임을 바꿔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약간 낀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아니,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네, 죄송해요. 한국일보. 보면 한국일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민생 공약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반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재량권이 별로 없이 회담에 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강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직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인 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 국회에는 상임위별로 다 안건들을 배분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인 특별기구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각 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상임위별로 한 명씩을 배분을 한다든지 만약에 원외의 인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의 협의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당의 지도부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압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도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어쨌든 아버지로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원내대표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저것을 문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권한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정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영주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안 그럴 수 있으나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는 뭐냐 하면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회담은 극명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내공과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아직 장악이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상황 자체도 그렇고 정해지는 이슈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의료계획 부분에 대해서 용산과 각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각을 세웠던 것을 빼고 가자고 그럽니다. 표면적인 의지에서. 그리고 나 조용히 둘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야 대표가.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민주적 절차 아니면 당정관계에 대한 어떤 불협화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뭐 하나라도 본인이 결단한 대로 의지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북건할 필요는 없어요.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면 당의 해계문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본인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이고 38분간의 독대 기간 중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을 조언을 했을 거예요. 선임 정치 선배로서 나도 처음에는 왔을 때는 힘들었다. 내 편도 없었고 했지만 이런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상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내가 잘했다. 이재명 대표 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현실을 정확히 하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체병특검. 그다음에 의료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추진해가는 게 낫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맨날 얘기해봤자요. 용산이 그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김정규 씨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서영지 대변인께서 아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마치 본듯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게 끝나고 난 원래 4명이 나와서 합의문 작성을 할 때 그게 회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따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담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렵다고 얘기했다. 뭐 여기다가 무슨 내공을 가지고서 무슨 코치를 해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 같고요. 그 한 당의 대표가 직권 여당의 대표가 누구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코치 받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두 분에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저희도 물어봤어요. 어제 최고위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도대체. 네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뭐 한 수 가르쳐준 듯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신다면 정말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표가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대체 3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포인트일 텐데 지금 말씀이 조승래 대변인이 내 처지, 처지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또 해석의 차이다. 그래서 생중히 하자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처지란 말을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이번 회담에서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얘기 두 사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내가 메모를 했다.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달라요. 입장이 이렇게 다른 상황이에요. 분명히 같이 얘기를 했는데 6명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입장이 이렇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